자 뽀빠이 민혁씨는 뭐라고 했어요? 은우가 읽어볼까? 네 뽀빠이 민혁님이 아스트로는 신인인데 카메라를 진짜 잘 보는 것 같아요 카메라 잘 찾는 비법 같은 거라도 있나요? 아 이런 거는 공부? 훈련? 아니 이게 잘 보내 아까 진짜 처음에는 아 그 이런 카메라요? 예예예 아니 뭐든 뭐 모든 카메라 뭐든 뭐 쉬지 뭐니? 카메라는 다 쉬지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이제 캠을 찍고 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저희 똑과라고 저희가 찍었던 캠이 있는데 그런 것도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카메라랑 저희가 많이 재밌게 저희끼리 상황극도 하고 그러니까 잘 보내 어우 우리 라킷도 잘 보내 아까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카메라 방송할 때 카메라 찾는 비법 같은 거는 처음에는 조금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1집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숨겨서 다 봐요?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불이 끌어오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아 아주 우리 진진은 뭐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카메라만 아닙니다 아니에요